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옮겨내는 힘을 가두어왔다.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옮겨내는 힘을 가두어왔다. 사옥이다! 신검이 뭐해? 우리 에너지의 불현이야.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. 내 걸 뺏길 순 없잖아? 미래?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. 다른 조연대로 간다. 준을 발!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 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. 심상치가 안 돼요.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. 진을 땡으면 내가 만도록 하지.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기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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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